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웅플릭스 오리지널,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그 마지막 화, 손에 손잡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88년 9월 17일날 우리가 세계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하는 장면, 개막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개막식이 하나의 이야기로 쭉 전개되면서 뭔가 스토리를 전하는 그러면서 평화올림픽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성공적인 개회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때 이제 시작이 되었던 이 올림픽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왔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말 어마어마했죠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열광적인 그런 응원 덕에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전 국민의 역량이 총덕원됐던 올림픽이라 그랬는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는데 성적 볼까요? 소련, 이 동독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따로 나뉘어있어요 동독, 미국에 이어서 우리는 무려 4위를 했습니다 4위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4위 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에 이제 복싱 금메달이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복싱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이 금메달이 만약에 11개였으면은 내려가고 내려가고 여기 좀 있었겠죠 한 7위 정도밖에 못했을 건데 이게 4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정말 역대급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홈그라운드의 이점도 있었다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화려한 성적을 냈던 이 서울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자 핸드볼에서 우리가 구기종목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우리 혹시 그 영화 본 적 있을까요? 우리들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 우생순이라고 하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여자 핸드볼을 아마 그렸던 영화로 기억하는데 그 핸드볼, 비인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고생고생하신 끝에 결국에는 이렇게 메달을 획득하게 되었던 그 감격적인 순간이고요 또한 이 복싱에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 경기를 보면은 미국인이 정말 잘했다 근데 판정을 갖는다 판정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니까 어? 내가 금메달이라고? 약간 이런 표정이죠 그리고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도 조금 뭔가 찝찝했던 그런 모습이 있긴 있었으나 있긴 있었으나 어쨌든 금메달을 따는데 걔 좋은 성적을 냈고요 자, 그리고 양궁에서 금운동 여자 개인정황에서 금운동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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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으으으으 이런 모습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양궁의 신화, 양궁 신화가 보통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하거든요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만들어진 것도 288올림픽이었습니다 이 88올림픽 때부터 이렇게 스포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이 88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각 이제 스포츠 종목의 협회장들을 기업 총수에게 다 맡겨요. 기업 총수들이 돈이 좀 있으니까 전폭적으로 지원해라.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나 지원하고 얼마나 운영 잘하는지는 성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종목별로 기업 총수에게 맡깁니다. 양궁, 현대 정문구 회장한테. 그리고 수영은 그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 회장이죠. 그 당시 이명박 회장한테. 자, 그리고 레슬링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리고 복싱, 한화의 김세균 회장. 자, 그리고 축구 가볼까요? 물론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요트의 대우, 김우중 이렇게도 있지만 축구, 현대 정몽준 회장. 그리고 지금은 이 정몽준 회장을 이어서 현대의 정몽규 회장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형 스포츠가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차곡차곡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그런 우수한 선수들이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이런 모습들이 있고 이 올림픽의 이모저모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이 이제 약 16일 동안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정말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올림픽 최초의 금메달 박탈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불가리아 이제 역도 선수였던 그라블레프라고 하는 선수가 약물 복용 혐의를 통해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첫 금메달 박탈당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좀 안타깝죠.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요것도 있죠. 이탈리아 조정팀인데 이탈리아 조정팀이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행가르칩니다. 하나, 둘, 셋, 대학생들 바닥 가가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했는데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거든. 분실합니다. 한 양에 분실했어요. 어? 목걸이 어디 갔어? 하다가 이제 목걸이 찾으려고 스킨스쿠버들 와가지고 막 자꾸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 그러면 안 되는데 금메달 땄던 미국의 선수가 나이트클럽 앞에 있는 돌사자상을 사자머리, 돌로 만든 사자머리 있잖아요. 그거를 훔치다가 적발돼서 잡혀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수영의 2관왕인데 이태원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 한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죄한다. 신기한 거는 나이트클럽 앞에 있는 사자머리를 왜 들고 갔을까도 궁금하고 돌로 만든 사자머리를 어떻게 들고 갔을까도 궁금하고 들고 어떻게 비행기를 타려고 했을까? 신기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좀 이제 알코올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그리고 조금 충격적인 일도 있었는데 볼게 미국의 다이빙의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미국 다이빙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그렉 루가니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그렉 루가니스라는 선수가 다이빙을 하는데 제가 영상으로 이제 편집을 좀 해갖고 올려다가 그럼 너무 빠르게 지나가길래 점프하죠? 점프 시작하고 뒤로 돕니다. 뒤로 도는데 어머나 다이빙 때 머리를 부딪혔네? 이렇게 하면서 부딪히고 나서 머리가 꺾이죠? 아!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머리를 부여잡고 나는데 이게 지금 수영장이잖아요. 여기 피가 흥건했다고 피가 나왔다고요. 아! 아! 피가 찢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설적인 선수나 이렇게 해서 여기 꼬매고 나서 응급처치한 다음에 금메달 땁니다. 대단하죠? 금메달 땄거든? 중요한 건 대회가 끝나고 약 8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그렉 루가니스라는 이 전설적인 수영 그 다이빙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옵니다. 뭐였어? 에이즈 감염자였어. 에이즈 복윤자였다고. 그래서 에이즈 감염 충격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인터뷰에서 88올림픽 때 저는 에이즈 양성환자였습니다. 아니 피를 흘렸다니까? 그 피가 수영장에 이렇게 있었다니까? 다른 선수들은 누군가가 수영하러 가서 먹기도 하고 무슨 상처에게 감염도 됐을 거 아닙니까? 한참 지나고 이런 게 밝혀져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이런 거 이모저모 모습에서 볼 수 있고요. 짠!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인데 외무 장관이죠. 외무 장관이었던 노신영 외무 장관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21세기 때 올림픽을 못할 수도 있다. 늦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반대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해안이 얼마나 뛰어난지 볼게요. 이분께서 올림픽은 대륙간의 개체 안배를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1988년 학예올림픽을 우리가 만약에 놓치게 되면 20세기 때는 88 92 96 2000년 이렇게 있잖아요. 고올림픽 아무도 못하겠다. 왜? 대륙간 안배를 고려했을 때 우리 순서가 안 올 것이다. 그리고 이때를 놓치면 21세기 올림픽은 우리가 못할 수도 있다. 왜? 중국이 성장할 거니까. 안목이 있으셨던 거지. 세계 정세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해서 이때 우리에게는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아니다. 다를까 21세기가 되고 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 걸 보면 대단한 안목을 갖고 계셨다. 이런 것도 참고로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서울 올림픽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놨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자 일반 시민들의 생활의식 생활개선 뭐 질서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친절해야 되죠. 깨끗해야 되죠. Here is your change Keep the change Thank you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회화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로 모여가지고 몇만 명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고요. 길거리 청소부터 시작해서 화단 정비부터 시작해서 외국 손님들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손님 맞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가 들썩들썩했고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8년을 계기로 우리가 굉장히 바뀌었는데 심지어 그 당시에 서기 2000년이란 노래까지 나왔어요. 응 서기 2000년이란 노래가 있거든 근데 그 노래를 들어보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 노래 가사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볼까요? 서기 2000년이 오면 88년 그 당시야 88년, 89년 요 당시에 그렸던 서기 2000년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사 보기 전에 생각해봐. 지금부터 20년 뒤를 생각해보세요. 2040년을 상상해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 그 당시에 그렇게 서기 2000년이 오면 우주를 향하는 시대가 될 거고요. 우주 우리는 로켓트를 타고 저 멀리 별 사이로 날아갈 수 있어요. 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때는 전쟁도 없고요. 끝없이 즐거운 세상만 열릴 줄 알았습니다. 1980년대 그 당시에는 우리가 2000년이 돼서 21세기가 되면 그럴 줄 알았어요. 서기 2000년이 오면 더욱더 편리한 시대가 되고요. 그대의 즐거운 모습 나는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대가 즐겁게 보고 있는 모습을 나는 어디서나 화면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고 그때는 가난도 없고 저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서기 2000년은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해. 이러면서 서기 2000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래가 나온 이유는 뭐야? 88년 올림픽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야.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뭔가 자신감을 획득했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했잖아요.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했잖아. 게다가 종합순위 4위까지 했어. 크으 자신감 넘치는 거지. 하면 되는구나. 전쟁에서 이제 막 벗어난 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 나라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던 그 재건을 이루어냈던 대한민국이 이제 희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8올림픽 끝나고 나서 2000년대를 이제 그 생각하는 21세기 때는 어떨까 어떤 사람을 살까를 가지고 이제 어 이렇게 뭐 패널들 나와서 이제 토론도 하고요. 이야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자 그때 나왔던 장면들입니다. 다이그락 다이그락 2000년대 미래의 우리의 모습 약 10년 20년 뒤의 모습은 로봇이 이제 설거지를 하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전화 TV죠. TV 안에서 막 막 전화를 TV를 통해서 화상전화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업무를 보는데 자동 영상 및 번역기가 있어요. 자동으로 번역하고 얼굴 보면서 통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상상했어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 보고 영상 통화하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었다. 참 안타깝지만 그때 나왔던 인터뷰했던 어떤 학생분께서 2005년 8월 달에 여름휴가를 가면 우리는 백두산으로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그때는 평화로운 통일이 됐을 거니까 라고 생각했었대. 그래서 백두산의 5박 6일 동안 우리는 이렇게 고속도를 타고 백두산의 태극기가 꼽혀있는 이 모습을 상상했었던 참 순수하고 정말 때묻지 않았던 그 당시의 80년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통일에 대한 여문이 있었다는 거 자체만 해도 정말 뭔가 좀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그 당시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런 올림픽은 우리나라의 송두리째 바꿨잖아요. 이거를 좀 올림픽 역사에서 보였을 때 역대 두 번째 아시아에서 열린 올림픽입니다. 첫 번째가 1964년 도쿄에서 열렸던 도쿄올림픽이고요. 그 도쿄올림픽도 일본이 그 올림픽을 통해서 경제성장이나 전세계에 이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그쵸? 우리나라 마찬가지 역대 두 번째 아시아에서 열린 올림픽이었고요. 굉장히 보기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고 지금 봐도 너무너무 세련되고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80년에 있었던 모스코바 올림픽에서는 이렇게 반쪽만 참여했죠. IOC 회원국 간의 회원국 중에서 사회주의 진영만 참여했습니다. 반쪽 올림픽이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북한은 참여했네요. 그쵸? 반쪽 올림픽이었다가 4년 뒤였던 84년 미국 LA올림픽 때는 어떻게 됐다? 또다시 반쪽이죠. 왜요? 이번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보이콧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북한, 소련 다 안 들어가잖아. 그쵸? 자본주의 진영에 140개국이 참여를 했더라. 그러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 모두가 참여하는 진정한 통합올림픽이 만들어지더라. 다 참여했죠. 몇 개 빼고 어디? 북한 그렇게 참여하라고 우리가 설득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너네 인공기 우리가 개항할 수 있게 해줄게. 너네 북한 국기 연주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참여해. 근데 참여하지 않았어. 안 했어. 그래서 북한 불참했고요. 몇 개 나라들 불참한 것 빼고는 IOC 회원국 대부분이 이제 참여하면서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22년 만에 동서진영 모두가 참여했던 화합의 장 해서 1988년 열렸던 이 평화올림픽 요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 서울에서 열렸던 그 올림픽으로 인해서 89년 동유럽권이 붕괴되고 민주화 열풍이 벌어지게 되죠. 물론 이 올림픽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올림픽이 영향을 안 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동국권 사람들 요 동유럽과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은 한국이란 이미지는 북한에게 침략당했던 전쟁 고아가 많은 나라 가난한 나라 지원을 받는 나라 요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는 상황이었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발전한 모습이 송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대단하네 야 저렇게 발전했어? 야 자본주의 이러면서 이제 다들 놀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참 진정한 의미의 평화올림픽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평화로운 올림픽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 올림픽 정신 그 근대 올림픽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던 쿠베르팅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한국사 강의 중에 이런 얘기는 가끔씩 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다. 요약하면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서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올림픽이지 않을까. 그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하고 가장 잘 보여주는 올림픽이 88올림픽이라고 저는 자신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가장 그 의미를 잘 새길 수 있는 그 주제가가 나오죠. 손의 손잡고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올림픽의 공식 주제가죠. 코리아나라는 가수가 불렀고요. 요 노래는 제가 저작권 때문에 음원을 못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것도 불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진짜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 동영상 플랫폼 많잖아요. 그쵸? 가서 제발 한 번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그 영상과 함께 보잖아. 그러면 뭔가 전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런 거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비공식 집계긴 한데 여기서 여기서 나왔던 손의 손잡고란 노래가 전 세계 1700만 장이 팔립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음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안 팔렸어요. 한 10만 장? 그거밖에 안 팔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1700만 장이 팔렸고 주요 나라 선진국 17개국인가에서 차트 1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이 코리아나라는 가수는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다닐 정도로 엄청난 원조 한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제 동국권 그 동유럽에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화 혁명이 터지면서 동유럽들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질 때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 이 노래가 어떤 그런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 민주화 운동의 주제가처럼 불렸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손의 손잡고란 노래가 그렇게 의미 있는 노래구나.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이 손의 손잡고 노래의 이제 공식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개회식 장면인데 마스코트들이 나와서 같이 손의 손을 잡고 이제 노래를 불러요. 손의 손 잡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든?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진정한 의미의 평화올림픽인지 볼게요. 자 여긴 잘 안 보이지만 72년 미넨 참사가 있었던 미넨 올림픽 서독 미넨 제가 그 올림픽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회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미넨에 있었던 마스코트 발디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스코트들이 다 등장한 거예요. 72년 76년 80년 84년 88년 호돌이까지 싹 다 등장해서 같이 손을 잡고 평화롭게 올림픽을 하자. 미넨 참사의 아픔을 극복하자 발디 옷을 입은 이제 마스코트가 와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다음 야 너 저요? 표정이 좀 웃기긴 한데 야 너 똑똑 저요? 이런 느낌이죠.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아미기입니다. 이거 아미크라고도 부르고요. 아미기라는 이런 마스코트인데 마스코트가 나와서 같이 손잡고 이제 노래 부르고 있네요. 그쵸? 72년 미넨 76년 몬트리올 이제 80년 가야지 80년 어디 있니? 뒷모습밖에 안 나오네. 야야 예 저요? 미샤입니다. 올림픽 마스코트 중에 가장 성공했던 올림픽 마스코트 중에 하나가 미샤인데 미샤 이 미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어릴 때 곰과 마샤? 맞나? 무슨 그 애니메이션 있을걸?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요.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80년 모스크바 어차피 어쨌든 반쪽 올림픽이었지만 마스코트는 굉장히 성공했다. 같이 나왔죠? 그래서 72 76 80년 올림픽 마스코트 다 나와서 같이 손잡고 있어요. 그 다음 올림픽 어디야? 84년 미국 올림픽 예 쌤 엉클 쌤 나오세요. 딱 봐도 미국이죠. 누가 봐도 미국이잖아. 그치? 엉클 쌤 쌤이라고 하는 이 마스코트도 같이 나와서 호돌이와 함께 손을 잡고 손에 손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이게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줬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걸 하나하나 기획해서 이걸 생각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올림픽을 열었다. 보시면 되고 폐막식을 우리가 잘 보지 않는데 폐막식을 잘 보시면 이게 태극무늬예요. 믿기 어렵겠지만 여기가 이제 태극무늬로 이렇게 형상화시킨 거고요. 잘 보시면 빛과 소리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태극무늬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걸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무려 34년 전에 이야기해요. 지금 2022년이잖아. 34년 전 우리의 올림픽 폐막식은 굿바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소름 돋지 않아요? 아니 34년 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랬다니까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제가 5살 때밖에 안 됐어. 그때 어마어마했죠? 이런 국제적인 스포츠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코리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스포츠를 이렇게 치를 수 있을 만한 영향이 됐구나. 놀러가 봤더니 너무 깨끗하고 좋고 친절하고 다 잘하는 거야. 아 대단한 나라구나. 이렇게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갈등의 시대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몰라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어디를 봐도 사회 어느 곳을 봐도 갈등 아닌 곳이었습니다. 그죠? 그냥 나만 괜찮고 나를 제외한 모든 상대는 전부 다 갈등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혐오의 대상이 됐고요. 오히려 언론과 정치에서 그걸 더 부추기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자라나고 태어나서 보고 듣고 자란 모습들이 그런 모습밖에 만약에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 원래는 이렇게 화학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항상 국난을 극복하는 DNA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똘똘 뭉치고요. 작은 부분에서 언론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이건데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갈등의 시대에서 조금만 타인을 배려하고 조금만 상대를 이해하면서 조금만 그런 서로서로 이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 영상 보는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전해지면서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많은 마스코트들이 나와서 뭐하고 있어요? 손에 손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죠? 손에 손잡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벽을 넘어서 하는 건데 잘 보시면은 모두가 나와서 이렇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리랑 하면서 궁뚜당딱딱 이렇게 나오거든? 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는다. 냉전의 벽을 진짜로 넘었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더욱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올림픽이었고 더욱더 사랑하는 한마음이 되기 위한 그런 올림픽이었다. 이게 진정한 평화올림픽이고 이게 진정한 88올림픽의 의미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음, 아 잠깐만 근데 궁금한 게 있잖아. 아, 궁금하잖아. 갑자기 한국이란 말이 나와요. 네데란드, 멕시코, 벨기에, 한국. 아니, 근데 잠깐만 옛날에는 얘들아 생각해보니까 한국이란 말을 썼단 말이죠. 아니, 잠깐만 어, 이거 옛날엔 말이야. 한국 대 스페인이라고 했지 어디서도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대한민국 어?